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대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성장하는 신앙 모드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라 문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주절에서 기원합니다. 출협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나에게 세 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6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렇게 1년에 세 번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6월절은 계절로 말하면 봄이고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절은 여름이고 이제 수장절은 가을에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탄이 뭡니까 부활주일을 드리는 것이 봄이죠.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은 여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1년에 세 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6월절이 끝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이 바로 오순절날이 임의 이름에 오순절 임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늘 마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루농사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라 하느냐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은 맥주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출협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 눈에 보이는 보리의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남아 있는지 거기 아무 성의도 없이 사람이 선물할 때도 중심을 다해서 선물했는지 아닌지 딱 선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가난해서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하는 거 작은 것이 많아 그 중심을 다했는지 돈 좀 있다고 가졌다고 선물 안 주는데 아무 성의도 없고 아무 과심도 없고 뭘 주는지도 모르면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선물 받는 주는 사람은 중심을 다해 주고 받는 사람은 그 중심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1년 내내 365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생각 좀 해라. 정말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감사한 금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바로 받으세요. 감사한 적이 또 왔네 또 봉투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몇 푼도 안 드세요. 그렇게 해서 맥주절을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부활 때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절기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도 한 분도 없다 이 말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이냐 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감사의 마음 그거 중심 보시죠. 한국에서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지요. 맥주 감사주의를 잘 보세요. 1년을 사는데 딱 1월부터 6월 말이 끝나고 7월 첫 주 1년의 반이 끝나고 시작하는 후반이 시작되는 첫 주에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의 주의를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월 달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코로나19가 1천만 명이 걸렸는데 지켜주셨다. 감사합니까? 감사했단 말이야 감사. 특별히 조심하는 것도 없는데 걸린 게 없다. 감사하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이 끝났어야 돼요. 축구 경기를 말하면 전반이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 가지고 후반 시작하죠. 그 시간에 뭘 말합니까? 전반에 우리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다. 수정해서 후반에 잘해보자. 후반에 시작해요. 지금 우리 후반이 시작이 오는 것도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반에는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은 딱 두 곳이다. 첫째 계시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두 분 중에 계시는 곳은 감사하는 마음 속이다. 감사하는 마음 속.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셔서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 그만큼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안 하면 뜻이 아니 우리 형제모드 성도들 감사가 있다는 삶을 살지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반대로요. 감사 절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 안 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1년에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이 아니라 내 생애가 바뀌는 완전히 터닝포이더 되는 그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성장하는 신앙모드. 신앙이 성장해요. 감사하는 사람. 매주 달라. 매주 달라. 매주 다름은 뭐예요? 매달이 다르지. 그럼 응답이 다르지. 자랑하는 수준의 쓰임 받는 게 다르지. 응답이 달라요. 모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행하는 특정한 방식이나 방법 유형을 말하죠. 모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모드를 갖느냐. 태보하는 모드를 갖느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합당하지 않다.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 성장 성장. 작년에는 성령 주문해서 그야말로 교회에서 기관에서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푹 죽었어. 죽었어. 있는 점지도 몰라. 그거는 정상적 신앙생활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물러가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포도원 비율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이런 모두가 무엇인지 답을 찾고 모두 다 237나라 살리나 24자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재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은혜 모듬입니다. 1, 2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덜어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식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덜어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덜어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거리에 나가서 보았는데 여기서 일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하루 일당 한 대나리온식 약속을 하고 그렇게 포도원에 덜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인이 제3시에 또 시장터를 나가 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3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면 아침 9시에요. 놀고 있으니까 이들을 또 다 그렇게 일하라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해서 다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물어서 이제 일이 끝나고 주인은 품꾼들에게 불러서 일당을 줍니다. 마지막에 온 오후 5시,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오후 5시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아침부터 와서 땀물려 수고한 이 일꾼들이 볼 때 야, 이제 온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똑같이 그들에게 한 대나리온씩을 주니까 이들이 대나리온을 받자마자 즉시 원망과 불평을 주인에게 쏟아냈습니다. 11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리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려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불평은 어떤 의로 볼 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더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불공평하지 않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적 상황. 포도원 주인은 이런 아침부터 일거리를 찾던 그런 자신들을 불러가지고 일하도록 하면서 하루 일당 한 대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상을 준 거예요. 약속대로. 그런데 지금 주인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격은 커녕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히려 늦게 온 자들과 비교하면서 뭐합니까? 불평 원망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가장 먼 좋은 일꾼.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먼 좋은 일꾼. 그 당시에 포도원에 이런 일들이 늘 있었던 것을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아침 일찍 와서 일거리 찾으려고 저 영등포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거리 날 데려가 일점씩 해달라고.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일찍 온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1등 온 자. 이 사람들이 바르센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마치 천국의 중심에 와 있는 것처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오후 5시 마지막에 온 자들은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례와 창기를 여기서 예를 든 거예요. 이들은 같은 유연들이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버려진 자들. 내 던져진 자들로 취급받았어요. 바르센 서기관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저들과 비교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같은 위치에 놓고 바라보느냐? 도저히 저 예수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천국 이와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상 스타일의 삶을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세상 스타일의 삶을 살지 말고 천국 스타일의 삶을 살아라. 구원받아 놓고 말이에요. 세상 스타일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 천국 지점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그 스타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생각으로 그 지식으로 교회에 와서 거짓을 해요. 맞습니까? 맞지?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교회에 와도 잘 나간 줄 알아.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교회에 오면 종 해야 돼요. 종놈들만 모였어요. 종들이요. 주인 아무도 없어요. 다 종들이요.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런데 밖에서 잘 나갔으면 교회에서도 자기가 잘 나간 줄 착각을 해요. 이 세상 스타일이 세상 스타일. 구원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에 와서는 주차장 안내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해야 돼요. 아멘. 그게 천국 스타일이에요. 천국 스타일. 완전 다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다 노래 놓고 복음시대에 합당한 새 스타일을 갖추라.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달라야지. 이 비유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런 간표나 기독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모테로부터 그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운명하기 직전에 오른편 강도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억울하죠. 어리석보다 맨날 교회에서 살아대. 이거는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어. 똑같이 구원받았다. 이런 수가 어딨냐. 뭐 좀 기분 나쁩니까? 모태신앙들 기분 나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의 모드가 있어요. 은혜의 모드. 은혜의 은혜의 은혜. 오히려 먼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아직도 보건받지 못한 우리 방황한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가져라. 그 심정까지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구원받았으니 자기 머리 써야 되고 자기 계획 짜야 되고 자기가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니 얼마나 불행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따라서 해주시는데. 미리 걱정하고 염증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끝내놓고 사는데 뭐. 이게 놓고 싸운다. 빅토리 비퍼 파이트. 이게 놓고 싸우는 게 우리는 다 끝났어요.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코로나19 때문에 걸리면 어쩌지. 걸리면 천국 가면 되지. 생정명, 사명이 있는 자는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신분을 사명. 오늘 예비회원 마치고 인사하러 온 우리 청년이 25살 때 성교사로 훈련받은. 1단계 끝나고 2단계 청주에 뭐 지금 2단계 한 달 합숙한다고 기도받으러 왔던지. 어린 나이에 말해서 성교사로 가겠다고. 어릴 때 필리핀에서 좀 살았은 그것이 가슴 밖에서 성교실을 보고 있으나. 가슴속 성교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성교 모드라 그냥 모든 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늘 은혜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불신용은 바라보면서 보도원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조함사사.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의 시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항상 빚진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빚진 자의식. 날 하나님 은혜에 빚을 적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바울이 받은 핍박과 고통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은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나갔던 사람인데 예수 믿자마자 다 망했어. 예수 믿자마자 집에 쫓겨나. 어마어마한 권력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내려놔.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엄청 손해봤어. 손해볼 정도가 아니에요. 50대, 40대 한 대 감안하면 다섯 번 맞고 돌에 맞고 바다 위험, 동쪽 위험, 벽풍과 추위에 말도 교도소를 들락날락 그냥 옥중 서신이라 맨날 감옥에 서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용하시는 그 일에 자기가 승인받는 이 일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하는 이 참복음 진리를 전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 일에 내가 승인받는 이것이 내가 당하는 핍박보다 더 크다. 그래서 고리던스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호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느 사도보다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모여 은혜 모두 속에 있었어요. 따라서 하죠. 감사 모두, 은혜 모두 이 속에서 살았어요 바울이. 주어진 사명을 은혜로 감당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이 이 감사 모두로 살면 불평할 게 없어요. 무슨 불평을 합니까?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정 속에 어떤 핍박이, 어떤 조롱이, 어떤 억울함이, 어떤 손해가 와도 상관없어. 우리 신앙생활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 모두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러면 전국입니다. 이게 전국이에요. 지상 전국이에요. 한 성경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활동을 중단할 때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 원망할 때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딱 중단했느냐? 활동 안 하느냐? 성경 흐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망할 때 아예 하나님 안 움직이니까요. 그 원망은 무슨 겁니다. 목사 원망하고 장로 원망하고 간사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기도는 다 없어요.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해주시니까 불상같이 불신자같이 지가 누군 줄도 모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신부가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불신자가 흉내내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맥주 감사하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 모두가 지속되면서 영적 성장의 삶을 사시기를 제목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도 13줄로 씹어져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주인의 뜻이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 된 피존물이 하나님 앞에서 왈과 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 받은 사람들이 나중원자의 구원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해야지 너도 구원 받았구나 이걸 가지고 늦게 믿었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늦게 왔다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감사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감사는 사람은 행통해요. 감사는 사람 행복합니다. 반대로 감사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감사 모드로 세트를 그렇게 형성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은 모습을 보면요. 오래 믿은 사람들 더 감사 속이 있잖아요. 오래오래 오래다닌 사람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늦게 믿은 사람 늦게 믿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는데 믿고 난 후에 구원 받고 나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불을 안 그리고 헌신하고 그냥 헌금하고 거의 다 그래요. 이 오래된 믿은 사람들은요. 갈수록 점점점 감동이 떨어져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 속에 그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입숨을 따닥따닥따닥합니다. 기도에 대한 특권이 어마어마한데 그 뭐로 기도하네. 말씀 성체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성공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주의 음성 못 들어. 늘 반복이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 계속해.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늦게 믿은 분들은 찬송에 눈물을 말씀에 뜨거워서 좀 더 해달라고 감동 감안해.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세상 살 거 다 오만지 떼만지 다 하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이 너무 달아서 말씀을 좀 더 해주면 좋겠다고 너무 좋다고 지금 이 내용은요. 여러분을 거울로 여러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후 5시 온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오후 5시 퇴근 직전에 왔다 야 오늘은 일 또 못하고 내일 굶겠구나 옛날에는요. 먹는 거 밥을 뭐 먹었어요. 옛날에는 먹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월을 때도 그랬지만 2000년 전에 더 했지. 야 내일은 또 굶겠구나 이런 상황인데 직전에 포도 일해라 포도나서 일해라 일거리 차단 거예요. 퇴근 직전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주인 볼 때 어떻게 바뀌어서 이야 너무 감사하다 주인을 모습 보면서 감사하다 감사가 감탄했겠죠. 5시 온 사람들 그러니 똑같이 주니까 너무 감격했죠. 나를 써준 거 너무 감사하다 나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식구들과 함께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자리에 내가 앉게 됐는가 매주일 여러분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요. 세상 삶에서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이 죄 속에서 있던 사람들은요. 교회나 구원받고 은혜가 넘쳐요. 우리 교회 그럼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이런 감사의식이 처음 구원받을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경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르셋은 세인간다. 하나도 구원 못 받았어요. 불평 원망하니까 지금 구원자가 왔는데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시비하고 따지기만 했지. 믿질 않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너희들이 다 버린 저 세의 창기들이 먼저 돼. 영교의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 너의 마음속에 영적으로요. 이런 감사의식이 구원받을 때보다 탁구자구 더 생겨놔야 돼요. 먼저 구원 반영에 들어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역에 대해서 감사의식이 지속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와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회복 회복이 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모라 깐조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려면 저주하실 때 병으로 저주하거나 물질적인 가난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을 주는 것이 저주입니다. 감사 없으면 저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감사 없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했길 바랍니다.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감사함으로 은혜 받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큰 감사하지요. 땀 흘러 수고해서 생활비 가져올 때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여보 정말 수고해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 피곤 다 풀립니다. 이거는 생활비를 주어도 매일 불평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저주의 저주 오늘부터 저주를 물리치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적은 박봉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살아서 이렇게 생활을 이끌어가는 아내를 바라보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땀 흘러 수고해서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수고받은 마음이지 감사하고 불평 엄마 부모에게 계속 해야 된다. 요즘 후대들 보면 부모에 대한 상처가 제일 많아요. 그게 무슨 상처입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헌신에 왔는데 무슨 불평이 뭐가 있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가 없으면 저주다. 저주 받은 것이다. 그렇게 깐주고 말했어요. 저주 받은 것이다. 그만큼 감사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만큼 더 큰 불행은 없다라는 말이 감사의 유무가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척도다. 감사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매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헌금을 하나님한테 드려요. 매주 오늘 맥주 감사 맥주 감사는 맥주가 특별헌금을 따로 드리고 내가 내가 맥주 감사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표현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부로 감사 누가 못해요. 하나님 뭘 받으시나.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환경 따라서 감사가 자지 우지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했다가 불편했다가 엉망했다가 그런데 성경은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요구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믿음의 인물들 보면 이런 삶을 다 살았어요. 신기하게. 성경의 이름을 함부로 내놓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상식을 초월한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얼음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처음한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보통 믿음의 욕기 1장 21절에 보면 상상 초월하는 고난을 받죠. 욕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야.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해가지고 하나님을 쫙 섬긴다. 너 동방에 다니면서 너 욕이 받냐. 와 욕 같은 의미 없어. 하나님 자랑하니까 아이고 그 재산 다 뺏으면 그렇게 불평할 겁니다. 그거 해봐. 재산 다 뺏어. 동방의 부자요. 싹 다 뺏어. 불평 안 하니까 아이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 뭐게 해봐. 아들 일곱 딸 셋 한방에 압사당해. 그래도 불평 안 해. 아이고 제 몸 건드림. 온갖 고통을 다 당해도 욕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맞잖아요. 맞잖아요. 모든 것 재산도 하나님 주셨고 자식도 하나님 주신 분이 가두어 갔는데 뭔 불평 다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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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시기는 새 강도가 있어요. 새 강도가 있는데 새 강도가 누구냐 의심 두려움 염려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강도하는 강도지도 않은 의심 두려움 염려 다 뺏어 가버려요. 이거 가지고 10편 69편 30절 30절 보면 따위세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영계 모든 신도들 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것이다. 감사 못 지속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 입혀나가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가르쳐서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지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 하는 힘 생각하는 힘이 모든 것은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인간은 갈대와 같다.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 없으면 그건 인간이지만 갈대와 같다. 연약한 존재다. 아무 힘없다. 흐르쳐거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체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생각에 따라 어떤 체질로 신앙생활하느냐 연결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모두 감사의 모드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다 바뀌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도 그래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하다 죽었다 깨라도 말을 못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연습해야 돼.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오늘 만나고 예배 딱 끝나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가 입에 붙어 땡큐 땡큐 입에 붙어 있어. 뭘 가지고 땡큐 땡큐 우리나라 사람들 감사하다면 쪽팔리는지 말을 안 해. 참선심이 상하는지 감사하면서도 속으로 고마우면서도 끝으로 말 안 해. 그럼 필요 없어. 입술으로 말을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 입술로 말해야 돼. 마음이도 입으로 신해라. 아멘. 그래서 감사는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 했거든요. 감사도요 계속해서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차단해서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셔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바뀌어요. 입술로 고백할 때 이상하게 문화가 삶이 바뀌어요. 주변이 바뀌어요. 내가 기분이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변화의 물길이 확 일어나요. 감사. 영교회는 감사공동체되기 바랍니다. 절대 불평 원망 염려 두려움 이 강도 이 영적 강도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와 감사 모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거요. 하나님의 가슴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해가 지기까지 이른 아침부터 오전 아홉시 열두시 세시 다섯시 이렇게 계속해서 일꾸를 찾아다녔잖아요. 찾아다녔잖아요. 이걸 봐야 돼.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불신 영혼들이 방황한 영혼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 못 받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저 영혼들 영계 모노 성도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빈 곳이 많아요. 방치된 곳이 많아요. 지금 또 영적으로 그렇게 영혼들 눈을 열고 바라보면 아 저 빈 곳이구나 피어있구나 저 현장에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가득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눈을 확 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의 역사하셔서 절대 절대 저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노 성도들 성장하는 신앙 모두 감사 모두 은혜 모두가 넘치는 삶이 시작되게 하야 주옵소서 불신 영혼을 살낼 수 있는 현장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참평한 참 기쁨 참 풍성함을 주님의 공급을 해놔야 날마다 누리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 거의 사람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